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7월 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여러가지 생각 정리를 좀 끝내고 나서 영상을 다시 촬영 중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컨텐츠 방향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정리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초반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겁없이 하면서 좋아요보다는 싫어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보지 않고 좀 함부로 댓글 다는 분도 좀 계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3월달보다는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요 수익은 6월에 승인이 나서 실제 통장 입금 받았던 것은 7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 올리고 있는데 무효 클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구글 정책 중에서 뭔가 이제 광고를 띄우잖아요 제가 이제 구독자 천명이 넘고 나서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기타 어떤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과는 다르게 애드센스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달기를 관리자 창에서 체크를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노출 빈도에 따라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셨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컨텐츠의 양이 많고 광고의 노출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한테도 이제 이익이 들어오는 거겠죠 차탈 수익은 15만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제가 노력하는 만큼 이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차단을 당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올려봤자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제 채널 커뮤니티 창에 글도 올렸고 제 카페와 블로그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올렸는데 정확한 어떤 수치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트래픽이 이러이러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히스토리를 구글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너 조심 안 했으니까 우리는 차단할게 너 채널을 뭐 새로 만들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30일 동안 기다리던지 이런 식으로 통보만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좀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이의제기 메일을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채널을 새로 만들면 되고 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만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제 일방적인 제 입장에서의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앞으로는 이렇게 한 개의 유일 채널로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그런데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적고 네이버 TV라든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일단 구독자는 천명 이상이어야 자격이 돼요 실시간 방송 자체를 하려면요 근데 지금 채널을 유튜브에서 새로 만들게 되더라도 이게 실시간 방송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지금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미 기존 채널 주소만 알고 있지 다른 채널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글이나 링크를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홍보가 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제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요 우선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일간별 운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 그러니까 명의나 사주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나는 무슨 띠다 띠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본인의 띠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일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띠별론세는 띠별론세대로 제가 채널을 아예 개설을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쥐띠 채널, 도깨비불 쥐띠 채널, 도깨비불 소띠 채널 도깨비불 호랑이디 채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시비찌지별로 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식구수대로 다 보시려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공개를 할 건데 그 링크를 그 링크를 구독을 해두셨다가 뜨면 그냥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띠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 본인의 띠만 보면 되는데 이제 띠 운세도 어떻게 올릴 거냐면 연도 띠가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92년생 원숭이띠가 있을 거고 80년생 원숭이띠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위에 68년생, 56년생 원숭이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도별 띠 운세도 좀 디테일화해서 올릴 거예요 오늘의 운세는 계속 가긴 할 건데 오늘의 운세는 고급 채널 이런 식으로 따로 떠서 운영을 할 거고 일간별 운세는 보고 싶은 분들만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좀 채널에 대한 저의 작업 시간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채널이 만약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부정 클릭이 어쨌든 간에 저의 실수든 구독자의 어떤 일방적인 행위든 이 채널이 정지가 되거나 저의 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되면 다른 채널 그냥 운영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제 방송에 의견 참여해 주시는 거를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좀 생각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의견이든 좋지 않은 의견이든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어떤 부족한 명의 공부를 도와주시려고 접근하셨던 수많은 지인들께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되라고 이런 일 겪는 것 같아요 무효클릭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채널 하나 개설하면 아무 일 없이 신고당하는 일 없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저도 유튜브 쪽에 수익 창출에 대해서 너무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한번 크게 느꼈거든요 이걸 전업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직장을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전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정지를 못게 되면 저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막혀요 오늘 이제 다른 수익들 가지고 의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한테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큰 메인 작업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격이 크죠 뭐 어쨌든 거기 얘기로는 제가 제 계정에서 광고를 여러 번 더블클릭을 한다던가 수익을 위해서 여러 번 부정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일회성 차단이고 앞으로 같은 일이 계속 중복으로 발생될 시에는 아예 채널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띄워요 굉장히 기분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윤이 목적이라는 것을 유튜브 쪽에서 강하게 좀 내비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방향으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열두지지별 고급 채널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초보자분들은 초보채널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골라서 들어오시면 돼요 물론 이런 운세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둘러봤는데 주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역 타로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급상승했어요 많아졌고 아예 순수 학문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그런 유기미나 이런 쪽을 하지 않고 완전 순수한 사조 푸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조 개인 풀이가 아닌 강의식으로만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특성이 많아요 저도 어쨌든 방향을 잡았습니다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천명이 되는 순간부터 어느 한 채널들은 실시간 방송 전용으로 제가 전환을 해버릴 거예요 구독자 천명이 돼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방송은 그 채널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제가 다 마무리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2019년도 7월이에요 이미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주역으로 몇 달 전에 오픈을 했었죠 그런데 2020년 운세는 아직 제가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띠별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쥐띠부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 랜덤으로 제 마음가는 띠별로 해서 각 띠별 채널에 올릴 거고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제 카페나 원래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 창에다가 링크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들어오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저를 봐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리면 틀린 것도 좀 지적해 주시고요 잘하면 잘했다고도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실시간 방송 오늘 처음 방송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약속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유튜브 쪽 연락받는 거랑 좀 신기한 게 맞물렸어요 신미월 시작하자마자 오늘 저녁부터 신미월이지만 이렇게 세게 좀 울 줄은 몰랐네요 제게 얼마나 더 잘 되라고 이런 또 실현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편집을 해보고 2020년 운세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접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